네 희망노래방 푸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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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아 형이 너희들을 추천했어 꼭 불러주기 바래 부탁해 샤이니 김태호 선배님께서 저희를 지목해주셨다고 해서 더 감사해서 G.O.D의 명곡 거짓말을 기아맞지 않습니까?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싱싱맨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맨 나와주세요 싱싱맨 싱싱맨 페어하는데 좀 시간 걸리셨겠어요 굉장히 물음표를 뜨게 하는 격리신 줄 알았네요 마이크가 저희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이어폰도 하나 저희 인이어 사용 안합니다 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직접 여기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4 6 8 2 처음엔 그거 해줘야 되는데 미안해 미안해 3 2 4 3 4 4 4 4 4 4 5 6 5 4 5 5 6 5 6 6 6 네! 그래 얘기했어 그래 얘기했어 내가 노래하는 거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얘기해야만 너를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자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네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널 울려 잘 가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지마 제발 가지마 D O T 짠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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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우우우우우우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죠 끝났나요? 하! 뭐야? 하! 뭐야? 아, 77! 네! 아, 역시 열심히 부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군요 그렇군요 샤이니 선배님의 이름으로 77만원 기부금이 적립되었습니다 아, 그렇게 많이요? 네 77만원이요? 이야, 만족합니다 그 정도라면 네, 기부금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희망백씨를 주게 빌려드리겠습니다 오, 됐습니다 생각나는 분 계시나요? 영배씨 어떠세요? 아, 영배씨? 빅뱅의? 아니요, 소란의 고영배씨 아, 예 알겠습니다 아, 소란의 고영배씨 네, 괜찮죠 그럼 오늘 함께한 소감 얘기해주세요 네,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뜻깊은 행사를 많은 분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희소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 힘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희망노래방 부기 부기 희망노래방의 축복을 희망으로 잘 알려줘self